고정관념을 깨는 엄청난 디테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가 있죠? 4번 제사가 속제제, 신 어퍼링, 죄의 속제입니다, 죄 제사 죄 문제가 되게 큰가 봅니다, 분량이 많잖아요 4장이 35절, 5장 13절까지니까 48절이 속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것보다 한 4배쯤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다르죠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다루는 것, 이게 성경 다루는 원칙입니다 반복하는 건 중요하다, 많이 다루는 건 중요하다, 많이 다뤄야 되겠죠 왜 죄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 59장 1절, 2절 보니까 여와의 손이 짧아 구복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죄악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워졌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단절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 있다 할지라도 코드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코드 빠진 인생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코드 빠졌잖아 뭐 했을 거야 그거, 동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코드 꽂는 거죠 하늘과 연결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드 빠진 인생,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가려진 인생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토설치 않고 회개치 않고 살아가면 무능하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제 자원으로,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기 거 번아웃됐다까지 쓰겠지 자기 자원으로만 살고, 자기 능력으로만 살고 그러니까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불안하죠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아니까 두렵죠 그래서 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자기 능력대로 산다, 자기 자원으로 산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더라도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하고 몹쓸짓하고 하늘에 공급이 없으니까 엽사는 거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하고 속이고 부수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해요 경솔하고 기다리면 이삭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일 된다 그러는데 항상 이스마일 같은 모습만 드러나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고 해코지하고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그러면서 잘 보세요 그게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죄가 해결이 되면 속기자가 죄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10편 84편 4절이 나오잖아요 죽기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어떤 자가 돼요? 하늘과 연결이 되니까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속죄지는 그래서 자세히 다루는 거예요 오늘 디테일 다루는 게 뭐냐면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단절된 거 뚫어버리고 연결시켜라 그러면 니네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살아나게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디테일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해지는 건 사랑에서 나오는 거고 사랑은 명품을 만들죠 그래서 중국지하고 명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멀리서 보면 똑같은데 가까이 보면 달라요 나 요즘에 자전거를 한번 보니까 8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중국 짝퉁이 75만 원짜리에 나온 게 있어 그래서 그거 탄 사람의 후기가 나와 있어 부러져서 다쳤대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양만 비슷하면 안 되죠 모양은 똑같이 만들었어 정말 똑같아요 하나도 흐름이 없고 그런데 디테일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프레임이 박살이나 프레임이 부러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참 훌륭한 나라예요 프레임을 부러지게 만드는 나라 그건 진짜 특별한 은상 아니면 못 만드는 나라예요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디테일이 참 무서운 거죠 옛날에 그런 거 아십니까? 시골 처녀한테 물 좀 달라고 했다면 선비가 그랬더니 잎사귀 하나를 얹어서 줬다며 그러니까 물 먹다 체하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마시라고 거기서 엄청 매력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 버전마다 틀리는데 그래서 결혼했다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디테일은 매력이에요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기관지 때문에 잠깐 기침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매실이 좋은 줄 알았더니 잘못 먹어서 매실은 소화에 좋은 거지 기침에는 더 악화시킨대 그래서 계속 악화되는 걸 먹고 왜 안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따뜻한 물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보리차 마시고 하는데 보리차 이렇게 끓여다 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따뜻하게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지 사랑이 느껴지더라고 배려에 감사하더라고 참 온도를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컵도 바꿔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성의실을 보면 착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스타벅스 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 아는가 봐 GS컵이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온도 따뜻한 게 좋더라고 그게 중요한 거지 비싼 거 싼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우리도 하나님 옆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디테일에 관계져야 돼요 디테일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는구나 할 때 감동이 밀려오는 거지 비싼 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속죄죄의 디테일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질문 형태로 합시다 우리 읽어보면 잘 모르니까 질문 형태로 세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첫째 내 성량이 조용히 살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데 난 조용히 살고 싶어 그런데 조용히 사는 게 죄냐 첫 번째 두 번째 오래되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가 뭐 그렇게 죽을 죄냐 몰랐는데 모르고 지은 죄도 죄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너무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런 사람도 헌금 드려야 돼요? 뭐 이런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것도 죄냐 이런 거죠 1절을 한번 읽어보면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지금 번역에는 저주하는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알죠 한글판을 보면 맹세시키는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거짓 증거에 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거짓말해 거짓 증거여서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거짓말은 그냥 하는 거고 거짓 증거는 그걸 통해서 그를 해코지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게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에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런 게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에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그냥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감옥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죠 거짓 증거라고 이건 사실은 굉장히 사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그런데 그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서고 싶지 않아 괜히 긁어부스러움이야 그러고 있으면 그게 범죄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게 사실은 책임이 있어요 들은 게 책임이 있어 나는 듣기만 할 거야 그런데 나는 다 알고 있어 다 듣고 있어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서 말해주면 이게 시정이 되는데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죄예요 그거 하나 옆에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으면 아예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래요 들리잖아요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아는 거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만드셨어요? 왜 듣게 만드셨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말하게 만들라고 그런 게 죄라는 거죠 목사의 사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하는 말인데 대부분이 좋은 소리도 있지만 직언 아닙니까? 직언이란 말은 듣기 싫은 거거든요 옛날에 준비 없이 그냥 말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깊이 하면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사랑한다고 할 때 말해주고 하는데 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겠어 기도를 하다 보면 직접 말하지 않을 때도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면 남이 말해줘요 남이 남이 말해준다고 제가 이 지혜를 가지고 제 딸들에게 옛날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 너 이렇게 누구 만나다 보면 어떤 오빠 어떤 남자 보면 허물이 보이지 그러면 꼭 네 친구한테 얘기하라 그래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거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딴 사람이 얘기해 주면 그거 직언해가지고 도움되는 게 없거든요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내가 안 해도 누가 해 주더라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계속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움이 생겨요 뜨거움이 생겨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말해야 돼요 말해 주면 제가 볼 때 반반인 것 같아요 반은 되게 반발하고 반은 또 은혜 가운데 받아들일 때도 있다고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또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은 범죄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해야 되겠죠 말하는 거 이거는 허문만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말씀이 뭔지 우리 구원 받은 말씀이 뭔지 아는데 지금 보니까 뻔히 지옥 갈 사람이 뻔해 근데 말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범죄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게 범죄라는 거예요 11개 하 7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 오래 하면 굶어 죽는 거 알죠 물가 폭등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표현에 의하면 그래 대가리 하나에 얼마고 하는데 옛날에 계산해 보니까 한 끼 먹는 게 지금식으로 하면 200만 원이고 그러니까 물가 폭등이죠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물가 폭등 애들도 삶아먹고 잡아먹고 그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근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열악한 조건이 오히려 모험하게 만들죠 열악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동해 먼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문등병 환자라는 나병 환자 여기서 굶어 죽으니 왜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외면하니까 제일 먼저 굶어 죽죠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부터 먹을 거 아니야 나병 환자를 어차피 외면한 사람이니까 굶어 죽을 가능성이 1순위잖아요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가서 항복하자 항복하면 받아주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갔다고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소리를 일으켜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쳤어 다 두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열한기하 7장 8절을 보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먹을 게 되게 많은가 봐 치킨 피자 다 있었는가 봐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응가금가 의복을 감추고 또 다른 장막 가서 또 그 짓을 몇 번씩 반복을 해요 배 터지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어? 이거 뭐지? 그래서 7장 9절을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게 군뉴스 아니에요? 보금 보금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로다 가서 알리자 이게 딱 보금 전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굶어 죽다가 지옥의 백성이었다가 보금 듣고 구원받고 기쁘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평안이 임하고 소화도 되고 화장도 벗고 그런데 화장 안 먹는 애가 옆에 있어 그런데 말을 안 해줘 너는 떡판이고 나는 상판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똑같은 얘기겠죠 그런 거죠 특별한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보다 중요한 게 간증인데 간증은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과 불안이 많았었는데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재미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그러더라 이런 거 표현하는 거죠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늘 불안하고 늘 항상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많이 담대해졌어 이유가 뭐냐 믿음이 생기니까 이렇더라고 자기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면 되더라 그런 거죠 옛날부터 제가 얘기했던 얘기 있죠 수도원에서 수도원생들 설교 아무 때나 랜덤으로 시키더라고 어떤 사람 너 설교해 그랬더니 당황했죠 올라가서 제가 오늘 무슨 설교 할지 아십니까 알 리가 없죠 모릅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릅니다 내려왔대요 그 다음날 수도원생들이 박아라 한 번 더 시켰대요 똑같이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설교 할지 아십니까 어저께 모른다 그렇게 내려가니까 다 압니다 그랬어요 아는데 뭐하러 설교합니까 또 내려갔어요 셋째 날 또 시켰어요 셋째 날 이 사람은 초지일관의 은사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무슨 설교 할지 아십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모른다 그래도 내려가고 안다 그래도 내려가고 반은 안다 반은 모른다 그럴 때 이 사람의 딱 한마디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수도원장이 박수치면서 얘기했다 그러죠 내가 이제까지 들은 설교는 게 최고의 설교라고 그렇죠 보금이 뭐예요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는 거 배우든지 전하든지 모르면 배우십시오 알면 전하십시오 그게 보금이에요 보금 그래서 속죄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다 침묵은 죄입니다 반드시 자기 받은 은혜 알고 있는 것 전해야 된다라는 거 알면 전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래되고 모르고 지은 죄도 죄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오래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게 시간이 해결되는 게 죄예요 저는 고양이도 키워봤고 개도 지금 강아지도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는 옛날에 한번 키워봤어요 고양이를 키워봤는데 지금 강아지를 보니까 강아지는 다 보는 데서 용변을 봐요 그래서 차리대가 쉽고 오히려 엉뚱한 데 보면 몇 대 혼내고 이러면 말도 듣고 그래요 그리고 얘가 또 불만이 있으면 욕불만은 또 그런 걸 표현해 엉뚱한 데 해가지고 나 지금 화났어 이런 걸 표현한다고 그런데 고양이는요 꼭 안 보이는데 용변을 봐요 그래서 모래 깔아주죠 모래에 용변을 놓고 또 이렇게 덮어놔 나 어렸을 때 몰라가지고 밟아가지고 발에서 냄새가 나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수세미를 문질러도 계속 냄새가 나는 거야 그 냄새 맡아라고 동생을 했더니 발기질을 하면서 어디다 발을 내미냐고 그러고 하여튼 제가 핍박이 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고양이식 처리하면 안 돼요 고양이는 숨기는 거야 계속 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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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지나도 그거 안 없어져요 오히려 개가 낫지 강아지가 낫지 다 보이도록 그래서 치워야 돼요 없애야 된다고 그런 거죠 모르고 지은 죄 그랬죠 2절 3절 읽지는 않을게 2절 3절 보면 부지중이란 말이 나와요 5장 2절 보니까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3장 3절 보니까 만약에 부지중이 어떤 사람이 부정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지중 그런데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지은 죄인데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프로이트 이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자기가 억압 막 억압을 해가지고 나는 몰라 나는 관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억압한다고 모르긴 뭘 몰라 하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인간은 죄에 대한 인식을 줬어요 개는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키워봐서 알아요 16년 동안 키워봐서 알아 개 죄의식 하나도 없어 뭔 짓을 해도 죄의식이 없어 내가 같이 기도해도 죄의식이 없고 아무것도 안 돼 개는 그래서 동물을 보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죄의식도 있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1절 편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양심이에요 양심 로마서 2장 15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인간에게 다 양심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다 알아요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는 것도 대충 알고 죄에 대한 어떤 민감성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죄에 대해서 불안감 같은 건 있어야 다 없다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특징이 뭐냐 성령과 말씀의 특징이 빛을 비춰줘요 빛을 막 비춰줘서 죄가 기억나게 만들거라 보이게 만들어요 우리 유명한 적이 있잖아요 사도바울의 서신서 초기 중기 후기 그때마다 자기 표현이 다르다고 초창기 썼던 것이 에베소서 성경이 고린도 전서죠 15장 9절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고 인정하면서 작대 중기 에베소서거든요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성도로 내려와요 더 작다 죽기 직전 디모대 전서 1장 15절 목해서 죽을 때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면 사도바울의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악질이 되었냐 아니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나중에는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까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죄가 괴롭고 보여요 그럼 그거 처리해야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르고 지은 죄가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밝히 보여주십니다 밝히 오래전 것도 밝히 보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게 결국 하나님 만나는 거고 성령이 빛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상수문에서도 보면 마태봉 5장 23절 보니까 예물을 재단해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단 앞에 두고 예물을 형제와 먼저 화목한 이후에 예물 드려라 그런 얘기 나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밝히 비춰주시잖아요 오늘 예배 그런 시간이라 오늘 여러분들 보여주시는 시간이에요 밝히 보여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빨리 가서 해결해야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부지중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메시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어떤 자매분이 보낸 메시지인데 지난 일에 대해서 저한테 잘못했다 이런 거야 용서를 구한다 면목이 없다 마지막 장면 후자말 읽어드리면 무지 교만 거짓을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 이런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좋더라고요 마음이 좋다 나도 이런 인생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꼭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사과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원래 성령을 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 환히 보여주시니까 밤새도록 잠을 보자으니까 이런 거 썼지 이렇게 보내주시더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 나오는 게 자복이죠 5절 보면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 1서 1장 9절 10절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다음 10절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냐 말씀에 빛이 비춰져서 죄가 막 보인다고 그래서 자백이 된다 그런 얘기죠 성령이 빛이 있어요 자백이 돼요 말씀에 빛이 있어요 자백이 된다고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그냥 회개하라 이거보다 뿌리를 건들 때 제일 싫어해요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보여줘 그래서 꼭 회개하는 대로 나와요 말씀 듣고 회개하잖아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빛이 비춰지면 보여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온다고 속지제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양심이 부재졌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입니다 더 좋아요 억지로 할 거 없어요 말씀의 빛을 비추고 성령의 빛이 비춰질 때 반드시 생각이 나고 보입니다 그때 하시면 돼요 그때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 총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지자지게 가난한데 헌금해야 됩니까 헌금 면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제사라는 것 자체가 sacrifice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난하든 부자든 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뭐냐면 아까워야 돼요 힘들어야 되고 충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좀 이상한가 제가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천 원짜리가 있어 그러면 있으나 없으나 별 충격이 없어 저한테는 천 원이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 희생이 아니잖아 뭐 희생이겠어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가 아까울까 헌금할 때 5천 원? 저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5천 원도 안 아까워 심지어 만 원도 그래 만 원도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 같아 제가 어저께 자전거를 타다가 여기 뭐죠? 서브웨이 한강에 서브웨이가 있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서 햄버거를 사 먹었다고 근데 5달을 했어요 5달을 했더니 햄버거를 주더라고 근데 콜라를 안 줘 그래서 콜라 그랬더니 계산을 두 번 했어 햄버거 값을 받고 그 다음에 콜라 값을 받아야 되는데 햄버거 플러스 콜라 값을 바꿔서 내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확인을 안 했거든 집에 왔을 때 그 6,500원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콜라를 6,500원에 먹다니 내가 어쨌든 간에 좀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은 6,500원도 아까운 것 같아 사람마다 아까운 게 있잖아요 아까운 거 그 아까운 것보다는 좀 넘어서야 돼 그렇지만 금방 잊어버렸어 뭐 그래봐야 6,500원인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위가 아까워 거기까지가 헌금이에요 그 이상 들여야지 헌금이에요 그게 충격받을 정도로 희생이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헌금 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가 가난한 자의 헌금인데 속죄지 드릴 때 7절만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지물을 담고 하나는 번죄지물을 삼아 이런 게 나오죠 마태복 10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새 두 마리의 개념이 뭐냐 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들이는 속죄지물이에요 아사리온 아사리온 가르쳐 드릴까요? 대나리온의 16분의 1이야 외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나리온이 일당이죠 하루 일당이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이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한 아사리온이 얼마냐 하면 16분의 1 그러면 계산합니까 6,250원 그러니까 아무리 가는데도 6,250원 정도의 예물을 드려라 그런 얘기에요 그것까지 면제되는 거 아니다 한 아사리온 드려야 된다 이번 15차 네팔 성교를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비용은 우리 성교대원들이 우리 교회가 지불하지만 거기서 제공하는 게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네팔 사람들이 숙소와 식사 우리가 볼 때 작아 보이지만 그것도 적은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게 한 아사리온의 예물이라고 귀한 거죠 과부의 두랩돈 그런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거예요 왜? 비율이기 때문에 가난한지 작은 것도 비율로 치면 큰 거잖아요 두랩돈 드리는 과부는 전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충격이 있고 아까운 거예요 아까움과 충격 이게 예물이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다음 나오는데 더 가난해 가난한 자는 새 두 마리를 드릴 정도 하나 아사리온에 드릴 만큼 있는 가난함 그런데 더 찢어지게 가난함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루 먹을 네 음식값으로 드려 그런 거예요 나 이거 설교를 못하겠어요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니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하루 굶고 그걸 드리라? 제가 진짜 목사니까 믿음 가지고 증거하는 거지 내가 양심으로는 못하겠는데 성경이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유익이 있다고 11절부터 13절이에요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삼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를 말며 고운 가로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의 죄인 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양을 놓지 말고 그들은 물가루를 먹고 살잖아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거든 에바가 얼마냐면 에바 부피 에바 22리터 22리터고 에바의 10분의 1이잖아요 에바의 10분의 1이 사실 친구가 있는데 오멜이라고 여러분 출협기 16장 같은 데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들어올 때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가지고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의 하루 먹는 양이 한 오멜이에요 오멜 2.2리터 2.2리터는 페트병이 있잖아 그런 거 1리터짜리 그거 하나가 한 사람이 먹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에바의 10분의 1이니까 한 오멜 드리래요 무슨 얘기죠? 너 하루 먹을 거 있잖아 최소 분량 너 하루 먹을 거 먹지 말고 없냐? 그거 드려 마치 사르바라 새 가부가 가루와 기름 없는 데 그거 드리면 사실 이게 축복이죠 더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것도 있겠죠 서민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먹는 최소 생존 식량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 보장해 줘야 돼 프랑스 가잖아요 프랑스 가면 특이한 게 이거랍니다 물가가 되게 비싸대요 프랑스도 비싸요 영국도 되게 물가 비싸고 한데 우리가 상상도 못 찾을 정도로 싼 게 하나가 있대요 바게트 파리에 바게트 하니까 알잖아요 바게트 뭐 기축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프랑스 애들은 엄청 먹는 거 봐 팔뚝 말하대 바게트가 팔뚝도 요만한 팔뚝도 있겠지만 남자 팔뚝에 이따 말하대 바게트 얼마라고 생각해요? 묘한 게요 바게트는 그냥 국률이래요 국률 무조건 1유로 1유로가 지금 달러하고 거의 같아요 1,400원 그러니까 아무리 큰 것도 물가 되게 비싼대 하여튼 바게트는 절대로 1유로 넘지 않는데 어딜 가나 바게트는 싸게 판대요 1유로 땀방은 10유로가 나와도 바게트는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1유로 1유로 바게트에 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게트 값 들이라는 거예요 일본 가도 그런 게 있더라고 일본 가니까 일본은 뭐 물가 비싸다 그러는데 요즘엔 뭐 더 싸졌겠지 그런데 일본에는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게 규동이거든요 규동하고 덮밥 그거 대학교 뒤편에 가면요 얼마 정도 하면 2천 원 한국이 더 비싸 그래서 일본에는 아무리 가느래도 먹을 수 있어요 규동하고 덮밥 그건 2천 원 정도밖에 안 해 200엔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걸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살게 돼 있어 한국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는 제가 볼 때 김밥천국이 그런 데인데 김밥천국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열 받아서 김밥 한 줄에 4천 5백 원이야 그거 안 되지 용문시장 같은 데 가보면 거기 싱싱나라 김밥이라고 있거든 거기 2천 원 받아 2천 원 믿는 분이에요 거기 그거는 아침 몇 시간밖에 안 해 홍보해 주네 줄 서서 먹어 되게 맛있어 그런데 2천 원이에요 지금도 안 올랐을 걸 얼마 전에는 1,200원이었어요 1,200원 1,600원 2천 원 마지막 먹은 게 2천 원인데 지금 2천 원이니까 2천 원 이런 게 바로 이런 정신이거든요 가난한 사람 마지막 먹을 수 있을 모습들 그게 꼭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루 굶두려도 그건 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또 뒤집어진다 뭐 그런 거죠 사실 이런 메시지는 제 마음에 썩 내키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하면 우리가 모르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일과는 주의종들에게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과 대답 듣고 속죄죄의 능력과 은혜가 3회 넘치기를 추천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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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